올릴 수 있다고 그러거든? 이거를 고밀도까지 올릴 수 있나? 높은 밀짚도까진 업그레이드 가능하네? 음... 인구수 몇인가요? 300명 그래, 한 번에 많이 올리면 안 돼 한 번에 많이 올리는 거는 폭망의 지름길이랬어 폭량에 절대로 한 번에 많이 만들면 안 돼 도시가 한 번에 성장하면 난망해 천천히 올리자, 천천히 인구 안 늘어나도 괜찮으니까 천천히야, 천천히 아휴, 큰 도로 지를 뻔했어 자, 천천히 천천히 해도 일단은 주거구역은 있어야겠죠? 야, 길만 되는데 돈이 확실히 적게 든다 어제하고 달라 어제하고 확실히 다른 것 같아 돈... 뭐야, 돈 만드는 데라 길 만드는데 돈이 확실히 적게 들어 어제 4차선으로 막 만들었잖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도로는 넓어야 될 것 같아 솔직히 내가 만들면서도 지금 도로가 조금 복기 싫어 도로 좀 좁아 나중에 여기로 운전한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갑갑하다 만듭시다 항상 3대1 빌로 어? 카지노? 카지노 만드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카지노가 범죄율 증가하기 때문에 경찰서가 어느 정도 크지 않으면 저걸 지으면 도시 범죄율이 많이 증가해요 맥시 쓰면은 범죄율을 별로 안 줄여준다고 하더라고 어제 진짜 도로 완전 했었지 어제 거 심시티 영상 올려드릴 건데 블로그에 진짜 보시면은 기겁합니다 어제 폭탄 터지고 폭축 터지고 난리 났어 진짜 가관이 있어 가관 좋다 이거 여기 비율이 좀 늘어났으니까 여기도 조금 늘려주셔 밸런스 맞췄어 어? 길이 좀 틀어졌어 안 돼 난 딱 맞아야 돼 길이 똑바로 여기 좋았어 좋았어 자 이렇게 하고 여기도 빈 공간이긴 한데 여기다가는 딴 거 지을 거예요 자 전력 얼마나 돌아가나 볼까? 전력 아직 충분하네 야 이렇게 많이 지었는데 감당이 된다고? 전력이? 진짜? 또 괜찮고 하수 괜찮고 쓰레기 쓰레기? 오메가 공장 건설 청원 승인됐습니다 이웃 도시까지 쓰레기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와 화재 같은 건 없어도 돼 왠줄 알아요? 불은 작은 집은 그냥 끌 수 있어 큰 집일 때가 문제지 이런 거 다 비쌀 뿐이지 안 만들어도 됩니다 나중에 만들어도 돼 나중에 시간당 벌린도 이제 많아졌죠 주거에서 좀 많이 번다 주거가 많이 벌어 돈을 모으고 뭔가를 지어야 돼 불도저로 도로 내고 부정을 할 수가 없다 진짜 부정을 할 수가 없어 어제 진짜 그 도로 훌리기에 걸린 느낌이었어 광산을 지으면 어떨까요? 어 음 이거 만들긴 해야 되는데 이거 만들면은 돈이 이제 많이 벌려요 물론 초기에 들어가는 자본이 있긴 하지만 나중엔 어차피 이걸로 먹고 산다고 하더라고 에고 보면 자원이 많죠 그리고 음 아니 이게 아니지 데이터 토양오염 항상 봐야돼 토양오염 광산오염 토양오염 히익 이거 지금 토양오염 늘어나고 있는 거 보여요? 이걸 없애는 방법은 딱 하나야 여기 보면은 자연에 식물숲이 있어 헉 이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같은데 음 이걸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이 토양오염된 지역에 나무를 딱 심어 그러면은 나무가 토양오염을 먹고 나무가 죽어요 진짜 진짜 아낌없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여 사람들이 자꾸 죽어 나간대 괜찮아 죽는 수보다 죽는 수보다 들어오는 수가 더 많으면은 어차피 밸런스는 유지돼 걱정마 아낌없이 여기 있는 오염 여기 있는 오염 얼마나 됐나 토양오염 수질 수질 바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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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지도도 있네 아 그냥 위치만 비슷한다고 공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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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직 아직은 괜찮겠지 공기구역 아직 거기까지 신경은 안 써도 되겠지 뭐 다 깨끗하네 이 하수처리장 주변도 그렇게 물이 더럽진 않네요 뭐 급수탑이랑 다 버틸만 하지 응 아직 다 버틸만 하네 본족 모이면은 안 지어 이거 병원 병원 안 지을 거야 없어도 돼 병원 사람을 조금 늘리도록 하죠 사람을 지금 여기 딱딱딱 만들어져 있으니까 딱 한 줄만 늘립시다 한 줄만 시작해서 빈 공간이 안 나오게 해야 돼 빈 공간이 나오면은 로스가 나 빈 공간이 많으면 안 돼요 진짜 빈 공간 많으면 나중에 큰일 나요 여기 큰 도로 이거 어차피 도로 다 녹을 거거든요 큰 도로에서 쭉 녹을 거고 여기도 어차피 밀고 도로 만들 거야 이렇게 시청 주변으로 사각형 해가지고 그래야 그래야 그 뭐라 그러지 교통이 원활해지지 나중에 큰일 나요 잘 못 지겠네 자 주거지역 늘려서 사람들이 들어오게 해줍시다 안 돼 빈 칸 너무 보기 싫어 빈 칸 채우고 싶어 이렇게 짠 됐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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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이거 세팅하느라 방송을 너무 너무 늦게 켜가지고 음 나중에 또 많이 해드릴 테니까 오늘은 조금만 하다가 끌게요 어제도 많이 좀 달렸는데 조금만 할까요 조금만 내일 또 이어서 할 거고 이제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았으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은 그 어제 아파트 지었잖아요 그 어제 아파트 지었잖아요 마지막에 물론 불에 타서 전부 사라지긴 했지만 아파트 지었잖아 이게 한 구역이 주거구를 설정했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슬슬 집이 합쳐지면서 아파트로 변해요 지금 얘네가 내가 일부러 이걸 설정해 놔서 안 크긴 하는데 나중에 상업지구 하나씩 밀고 여기 하나만 상업지구 해놓고 여기는 다 아파트로 만들 거예요 여기 상업지구 해놓고 물론 비율은 좀 떨어지긴 할 테지만 어차피 상업지구 상업지구는 나중에 대형 쇼핑몰 같은 거 하나 지워버리면 하나 커버가 되기 때문에 소방서도 다 필요 없어 소방서 같은 것도 지는 게 아니야 그런 거는 나중에 돈 남을 때 이런 데다 그냥 하나 지워놓으면 돼 하나로 커버 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경찰서 건물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본 본부 소방서도 기본 대형 소방서가 있거든 일단 대형이나 큰 걸 짓잖아 그러면 그 여기 도시 전체를 이거 하나로 커버 칠 수가 있어 이거 하나로 도시 전체를 심지어 다른 광역 도시까지 다 커버 칠 수 있어요 이거 하나 지우면 그러니까 그냥 이거 조그만한 거 하나 여기다 설치해 놓으면 모든 걸 커버 칠 수 있어요 그리고 소방 소방차만 들린대 물론 소방차 다닐 거리들은 크게 해놓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 일단 여기 지금 보시면은 차량이 좀 많이 다닐 거 같으니까 길을 좀 업브레드 합시다 보건 저런 거 나중에 들어도 돼 업브레드 해 여기 이쪽 구역부터 천천히 차근차근 업브레드 해 어차피 길이 싸서 돈도 별로 안 들어 짜서 높은 밀집 돈 나중에 합시다 높은 밀집도 나중에 해도 돼 도로는 천천히 성장해 나가는 거야 여기도 그냥 바꿀 김에 다 바꿀거야 여기도 하나 바꿨는데 500원 밖에 안되네 더 바꿔요 어차피 나중에는 고밀도 바꿀 거니깐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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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만 여기 위에만 바꿔십시다 일단 음 도로가 바뀌어가는 게 보이십니까? 근데 어째 업그레이드 하기 전 도로가 더 아니네 도로가 넓어지는구나 자고 여기도 여기도 좀 바쁘겠지? 응? 공장 많으니깐 여기도 업그레이드 합시다 외곽도로는 안 바꿔도 돼 왜냐면 외곽도로보다는 중간도로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외곽도로는 천천히 해도 돼요 크 나중에 바깥쪽은 원으로 이렇게 딱 그리면 멋있겠다 여기 어차피 아래는 다 밀거지만 아래는 밀거라 어차피 개발을 천천히 할 거고 위에부터 천천히 바꿉시다 그게 좋겠지 어차피 중간밀지부터는 집이 크는 걸로 알고 있거든 지금 시간당 2,148원씩 벌고 있고 산업 수요하고 주거 수요가 지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래 근데 지금 상업 수요가 없잖아 상업을 좀 키워야돼 주거에서 여기 다 나가 다 나가고 상업 가고 여기 밀어 다 가 다 나가 이게 뭐야 뭐 하셨어요 야 너 다시 지어 건물 너 너무 건물 이상하게 지어서 하잖아요 이제 들어와 나중에 여기 한 블록이 다 이거잖아 상업이잖아 여기는 자동으로 커요 합쳐져서 자동으로 커 여기는 클 수밖에 없어 왜냐? 여기가 상업지구이기 때문이에요 이거 다 밀어 건물 안 들어오게 주입시다 여기 미안하지만 나가주셔야겠어요 이게 오늘부터 상업지구로 바꾸기로 해가지고 시장 정책이 그렇게 됐어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상업지구가 이렇게 빽빽하게 들어오죠 여기가 이제 번화가가 돼서 밀집도 높아지고 집값 높아지잖아 그럼 얘네는 합쳐져요 하나로 더 큰 상업지구가 돼 그러면은 여기에 만약에 한 지역에 100명씩 들어간다 치자 그러면은 600명이 들어가겠지 만약에 여기 합쳐져 그러면은 여기 하나에 300명씩 들어간 게 아니고 한 500명씩 들어가 그럼 1000명이 들어갔어겠죠 600명 자리에 그리고 이게 하나가 되잖아 그럼 2천 명 자 3천 명짜리 건물이 돼요 크으으읹 이런 개념이더구만 내가 어제는 너무 막지였어 진짜 악덕사장이라니요 악덕시장이라니 아니에요 그건 다 오해이십니다 오해예요 오해 저는 모든 건 심들을 생각하면서 만드는 것뿐 그건 악덕시장이 아닙니다 지지울도 나오네 행복도 산업도 행복도 다 높아지잖아 인구지도 단축기도 좀 알아놔야겠다 행복지도 여기 지어지고 있어서 상관없고 땅값지도 땅값이 좀 안좋아 근데 이렇게 영향 별로 안맞추네 여기 주변은 아직 별로 안빠졌고 여기도 별로 땅값이 안올네 땅값이 높아야 한다는데 건물 밀집도 봐봐요 봐봐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찌금찌금 지어놓은 데는 주황색이잖아요 근데 여기 주거구용 아이고야 산업주거만 좀 바꿨는데 벌써 빨간색이야 밀집도의 스케일이 달라 이렇게 점점 높아져 큰 건물이 되잖아 밀집도는 진짜 배가 된다 상업지도 가봐요 수요 봐 장난 아니야 산업지도 배달 진행 아 맞다 이거 이거 뭐 또 따로 설정해야 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아 여기선 딴 거 못 올리는구나 많은 배출 올리고 있대 그래 이게 다 제가 관리를 잘해서 이제 쓰레기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네요 쓰레기를 어 왜 이렇게 커 아 여기 안 들어가네 애매하게 어차피 옆에 재활용 센터를 지어야 되거든 그러면은 일단 만들어 이거 부숴아 도로 밀리면은 옆으로 지을 수 있지 않을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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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지읍시다 쓰레기 처리량 그러면은 여기 쓰레기들이 이동을 할 거예요 이쪽으로 그리고 아 병원 같은 거 진짜 안 지어도 되는데 너무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오면 짓긴 해야 되고 일단은 구청 인구를 채울 때까지만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하고 학교부도 지어 학교 확장 못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 어차피 이 이상은 안 늘어나요 이 맥은 여기가 끝이야 이 이상 안 늘어나 대신 도시를 늘리면 돼요 도시를 시장 구한대 아니야 난 아직 내 4차원 마을을 관리해야겠어 몇 분인지 40분에 자 그리고 지금 상업이 아직 많이 못 버네 왜 많이 못 벌지 비율이 적은 건가 3대1 비율로 치면은 한쪽은 더 상업으로 놔둬도 되겠네 여기 상업지구로 바꿉시다 여기를 바꿔야겠어 일단 이걸 제거해 왜냐면은 시간 돌아가면은 이게 계속 만들어지거든요 집이 그러니까 밀어 인구수 조금 줄어도 돼요 어차피 밀고 나잖아 밀고 나서 새로 지우면은 상업지구로 지우면은 어차피 사람이 많이 또 와 다 나가세요 다 다 나가 다 나가 다 나가 그리고 상업 지읍시다 어 이거 이거 누가 이렇게 한 블럭 남겨놓네 자 상업지역 열려줍시다 그리고 그 주민 인구도 조금씩 늘어나야 되니까 여기 두 블럭만 바꿉시다 빨리 거기 나가세요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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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런스 맞게 바꿔줘야지 여기도 바꾸고 여기 상업 상업 건물 나가세요 여기 오늘부터 집 들어오기로 했어 여기도 밀어 여기도 밀고 죽어구역 여기 뭐야 한구역 어 백팩하게 야 불나네 아 됐어 안해도 돼 저거 안 맞아도 돼 알았어 꺼져 어 너 핫도그집이랑 다 나가고 그럼 raz 쥐 진지 first 어